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1차 면역반응, 2차 면역반응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면역학 책에서 1차 면역반응, 2차 면역반응 그려놓은 그래프를 본 적 있을 거예요. PPT에 그려보면요. 항원이 처음에 침입을 했을 때에는 면역세포들이 어떤 항원이 들어왔는지 이걸 인식해야 하는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항원이 이 부위에서 침입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면역세포들이 인식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유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면역세포들이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유독이 지난 다음에 이런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항체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항체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원이 성공적으로 잘 없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면역세포들이 면역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면역반응은 중지가 되고요. 이 항원이 또다시 침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 면역세포들이 남아서 이 항원에 대해서 면역반응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런 세포를 면역기억세포라고 하고요. 그런 세포들만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는 면역기억세포들이 남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들어왔던 항원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동일한 항원이 다시 체내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보면 면역기억세포가 첫 번째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기가 1차 때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면역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1차 때보다 조금 더 강한 면역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역기억능력에 의해서 1차 때 들어왔던 항원에 대해서 일으켰던 면역반응보다 2차 면역반응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유도기가 존재하지 않고요. 빠르고 강한 항체를 더 많이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역반응이 나타나게 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면역능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면역반응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능동면역과 같은 경우는 스스로 면역능력을 획득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면역능력을 획득하냐, 인위적으로 면역능력을 획득하냐에 따라서 또 자연능동면역과 인공능동면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능동면역의 대표적인 예는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림으로써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면역반응이 자연능동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공능동면역으로 대표적인 것은 백신이 예가 될 수가 있죠. 자연적으로 병원체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체에 대한 면역능력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주입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동면역은 타인이 생성한 항체를 전달받아 형성된 면역능력으로 자연수동면역은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로부터 면역능력을 전달받아 이루어지는 면역반응을 의미하는데 엄마의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면역능력이 전달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공수동면역은 어떤 생체가 융동적으로 생성한 항체를 다른 개체에 옮겨줌으로써 나타나는 면역반응을 의미합니다.